이거 헤드라이트 부품 빼먹은 거 같은데 헤드라이트요? 어 괜찮지 않을까요?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그 말이 나오냐?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지금? 제 입에서 나옵니다 어이구 참 나 지금까지는 하얗다만 가지고 계셨어요? 지금 그래서 동무원이죠? 한 달 영돈 너무 정말 예전에 동네임에서 하는 직속으로 하는 기본 90만원이요 맞어 나 직구 했어 mt-49 봤어 어? mt-49 인피타초 있어? 있어 이틀야 왜 저렇게 142만원 하경 어디 미니본이 있었는데 있어 봐 봐 봐 봐 봐 봐 소주 먹으니까